한파가 오늘부터 한풀 꺾였는데 위험천만한 대청호 얼음낚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들이 막아도 그때뿐입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청호 위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얼음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한파에 대청호가 얼어붙으며 낚시꾼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음 두께. 최소 20cm는 넘어야 안전하지만 두꺼운 곳이 12.5cm, 얇은 곳은 10cm에 불과합니다. 여러 명이 좁은 공간에 서자 쩍소리를 내며 금이 갑니다. 대청호 위에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있어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지점의 얼음이 두껍고 얇은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보다 못한 공무원들이 단속에 다섰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비었듯 공무원들이 사라지면 낚시꾼들은 다시 나타납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 안전 불감증 속에 위험천만한 얼음낚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